여러분 재미있게 보고 계시면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께 12시 넘으면 또 된다는거 추천이 아시죠? 혹시나 추천 안하셨으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께요 이 아줌마 못가 이 아줌마 아몰의 맹세? 어 뭐지? 아몰의 맹세? 아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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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몰의 계약이 있는건가요? 여기도 그럼 좋아 지구력을 좀 올려볼게요 스테미나 약간만 올리게 그 다음에 근력도 올리고 생명력도 올리고 좋아 됐어요 응용된거 같애 아 그리고 아까쯤에 물약도 하나 없그라구요 먹었어 히메파펜인가? 아 어 에스트평 강화 에스트파펜 좋아요 그 다음에 불씨를 건네줘볼까요? 그냥 불씨 다 건네주면 되나? 필란의 불씨 일란의 간식자들이 그 무기를 연마했다고 하는 귀한 물건이 아쿠을 제게 당겨주기 이거 기쁘구만 이제 특별한 보석도 벤질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네 빨리 해보고 싶어 가만있지 못하겠군 좋아요 노야의 불씨 이건 불사대의 불씨죠 마법의 불씨? 헤매 나랑 연이 들리가 없지 않나 어 뭐야 좋나? 마법의 불씨라고? 노야의 불씨는? 안 좋나? 안 좋나? 다 죽인준거 같애요 자 그리고 이게 탈리스만을 바꿔봅시다 이게 어 어 마법 위력 보정이 105인데 지금 많이 먹었거든 탈리스만 103 103 108 이게 더 좋네 성려의 탈리스만 그지? A 보조은 A네 똑같이 그리고 이게 더 좋다 그래 이걸 착용하자 좋아요 그리고 무기를 벤질 강화를 한번 해보죠 오오 변질 강화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좋아요 와 뭐 엄청 많다 중후환 중후환으로 하면은 근력보정이 B로 C에서 B로 바뀌네 예리안으로 하면은 기량 기량 보정이 E에서 C로 숙련자의 보석은 둘 다 올라가네. 그리고 조제. 조제는 전체적으로 보정이 사라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스탯에 그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결정 보석 결정은 마법. 마법이 마법 데미지가 올라가네. 좋아요. 화염은 화염 데미지가 올라갈거고. 독발린은 독 데미지 올라가고. 조제는 이제 보정이 사라지고 깡데미에 올라가지. 저거 봐. 233에서 297로 올라가잖아. 좋아요. 저는 이걸 중후한 보석으로. 근데 해도 데미지가 더 내려가는 느낌인데. 봐봐. 옆에 봐봐. 233에 93에서 221 88 이게 뭐야? 내려간다는 이야기인가?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. 좋아요. 해볼게 우선. 안되면 다시 바꾸면 되니까. 더 좋아졌겠지? 더 좋아졌겠지? 강한테나? 큰 쓰레기석 파편이 없어서 못하네. 몰라. 하여튼 데미지 좋아졌겠지? 갑시다. 보트 잡으러 갑시다 이제. 뼛조각. 없고. 전송. 선체의 가장자리. 여기.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. 이게. 진짜 옛날. 다그소울2보다. 한 지역이 엄청 넓어진 느낌이야. 한 지역이. 옛날에는. 지역은 많았지만. 넓지는 않았지만. 지역이.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어. 아직 다 안돌아봐서. 하지만 한 지역이. 진짜 엄청 넓어. 지역지역이. 진짜. 엄청 넓은 느낌입니다. 오늘도 여기. 진짜. 이 지역만 돌았는데. 전체적으로. 다 돌았는데.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. 여기. 다크레이스 올라오겠지? 올라가서 짜들하고 싸우겠지? 그럼 난 또. 굿이나 먹고. 떡이나 먹고. 싸워서. 피 달면은. 그때. 뚜둑에 패면 되겠지? 어. 야. 뭐야. 뭐야. 이거. 어. 숨어있었네. 넌 뭔데. 여기서. 배경이 총하고 있어. 싸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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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무나. 이겨라. 이기는 편. 우리 편. 아무나. 다크레이스 피 좀 많이 빼놔라. 어. 어. 다크레이스 한 녀석은 어디갔지? 어. 한 녀석 뒤늦게 오네. 좋아요. 이 녀석을. 중간에 잡아먹읍시다. 어. 이리와봐. 어디가. 야. 이 문대가 어디가. 이거. 이 녀석. 난 보이지도 않냐. 어. 어. 아따. 세다. 어. 어. 좋아. 죽이고. 불량 하나 먹고. 좋아요. 불. 오브. 좋아. 오브. 이건 뭔지 모르니. 잠불 좋아. 잠불. 잠불 좋다. 이쪽에도 길이 있네. 다크레이스 잘 싸우네. 일부러 한 녀석만 남겨놨는데. 좋아. 이녀석 죽이고. 좋아. 그리고. 저 위에 또 아이템 뭐 하나 있죠. 저것도 먹어봐야지 또. 이리와 임마. 죽이고. 어. 검은 벌레의 환약. 검은 벌레의 환약. 다 죽였니? 어둠의 가면. 붉은 눈동자에. 어. 어둠의 가면. 어. 아. 잠깐만. 다크레이스 죽었나 보네. 어. 그러니까 애들한테 죽었나 봐. 뜨지 않네. 아까 전에 어둠 장갑인가. 이거. 그거 한번 차볼까. 무거움은 못 차고. 요거지. 무겁네. 와. 근데. 전체적으로 좋은데. 방어도. 찰 수 있다. 굴러지냐. 오케이. 오케이. 간지나는 가면이야. 어차피 얘들하고 똑같이 생기겠지. 한번 써볼까. 이건가. 어둠의 가면. 자. 봅시다. 간지가. 간지가. 그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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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진 않는데요. 별로인데. 어. 이거 뭐. 해골 바가지. 뭐야 이거. 그러니까. 백정이요. 백정. 너프 된거야. 좋아요. 자. 머리빡은 안쓰죠. 여기 또 뭔가. 아이템이 또 숨어있을 것 같은데. 어. 없나. 이제. 아이템. 좋아요. 다 먹은 것 같아요. 이제. 들어가 봅시다. 보스를 때려잡는. 예. 긴메탈. 멧돼지. 이야. 사민족. 타민족? 뭔 말이지. 뭐야. 아. 어. 무서운데. 뭐지. 웬 시체들? 아. 뭐에요. 싸우고 있네. 자기들끼리. 똑같은놈들끼리 싸우는거야? 어어어어엉. 으오엏어.... 뭐 부서워 동료를 죽이다니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 무섭게 생겼는데 잡을 수 있겠죠? 응? 잡으라고 있는 보스니까 잡을 수 있겠지 어 뭐야 쌍금이야? 큰 칼하고 작은 칼 하나씩 들고 있네 좋아요 싸워 볼게요 심혈의 감시장 오오오오오오 아 형 왜 그래 아아 형 깜짝 놀랐잖아 어? 한 대 맞고 아 저거 뭐야 쫄났어 저 옆에는 뭐지 어어 아 3명하고 싸워야돼 야 이건 반칙 아니냐 어? 아 옆에 하나 또 나 어 뭐야 시드핏 싸우는데 뭐지 지금 이 알 수가 없는 현상은 뭐지 어? 아 뭐야 대미심 확다네 어? 아 뭐야 근데 우리편이 너무 쉽게 죽었는데 우리편이 아유 먼지 이거 먼지 때문에 보이지도 않네 야 한 대만 좀 때려보자 또 어어 어? 너 한 대만 때려 때려보자 저거 어 뭐야 여기 우펠이라며 어어 아 아 좋아 아 자 주의고 너가 진짜 무수냐 어? 아 아!!!! 어 뭐 또 나왔어 야 또 나 때리냐 한 대만 때리고자 좋았어 아 좀 움직이지 말고 좀 어 좀 맞아줘 아 아즈아 나도 때릴 수 있다 나도 칼이 있고 손가락이 있다고 어허허헣헣허허허 왜이냐...? 어 여기 뭐야 뭐야? 오우! 오오오! 아, 맞으래요 아, 아 아! 아! 아, 물량 없네? 아우 곤란한데 한 대만 말자 아아 아아아아아아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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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짝수라고 해야하나? 홀스 짝수? 그니까 먼저 나온 애는 할만하고 그니까 먼저 나온 애는 제 편이고 뒤에 나온 애는 내 편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한 대 때리고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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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리고 마무리 마무리 좋아. 뒤에 쫓아가면서 애들 다 잡는거 보호합시다 알아서 잡으라 할거야 그렇지 다크레이스도 무적은 아닙니다 애들한테 분명히 맞아 죽을거야 3에서는 죽을때마다 망자가 되는거 사라졌나 사라진거 같아요 그런거 없어요 죽어도 똑같아 쟤 어디가 저기서 파편 좋아 야 야 니가 다 죽여줘야돼 안그러면 내가 죽여야하는데 야 니가 다 죽여줘야돼 안그러면 내가 죽여야하는데 구찬아 아 쟤 어디가 저게 뭔데기 새끼 응? 죽이려면 마무리를 하든가 응? 죽이려면 마무리를 하든가 이러면 내가 다 죽여야하잖아 아 그니까 그 인간 인간상태라고 해야하나 망자가 아닌 인간상태일때는 네 그냥 좀 더 늘어나요 와 엄청 세네 네 좋아요 내가 내가 다 잡아야하나 그럼 이 녀석들 한방에 안되네 아 띠들한테 MP를 쓰면 안되는데 좋아요 여기 두마리 스테멜을 모아서 뒷잡 됐어 회복 좋아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뇌창도 써가면서 잡아야지 아아 맞았어 아 여기 봐 엄청 잘 피해 아 어 호호호호호 그냥 물려 하나만 보자 됐어 시간 때우면 되나 어? 시간 때우면 우리 펜 나올거같은 느낌이 어 울큰 나와라 어 어 저 나온다 나온다 어 울큰 나온다 알쓰 어디 때려야 Changing 우와 tidak icaid 에이! 아우 무시한 것들 어? 아우 되게 빨라 때리기가 좀 힘들어 소울 어디있지? 아 소울 먹었어 어? 오? 아우 좀 귀찮게 하지마 이나 어? 귀찮게 하지마 어허허허 어었허허어 안돼 아구 무시한 거 다 어? 어어 안돼 안돼 우 Barry bagel 이제 어?? 오 우선 나왔네 와 그렇다면 나는 가서 지키고 가야지 와 안되서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바뀐거 아니야? 어 네 어서오세요 어 네 어서오 오 나이스 보다 쉬운데 두 번만에 잡아버렸네 뭐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? 어?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다시 탈아나는거니 혹시? 야 힘들게 죽여놨다 이봐 뭐야 팔에서 빌빈다고 아이고 오오오오오 이게 뭐야 오오오 아닌데? 생기긴 똑같이 생겼네? 뭐 또 싸워야돼? 아 아 아 이게 부터 진짜야? 아아 어떻게 잡기? 어? 어떻게 잡... 오오오오오 오오오옭 오오옭 오우Fr modo 오오프 오 오옹 오옹 오 오!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오! 잠깐만 패턴 좀 보자 점프하면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프하면 때릴... 오 깜짝이야 어? 오! 아?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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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오... 세다 진짜 어렵네요 아 자 저거 어떻게 잡지? 골치 아프네 엄청 빠르네 그리고 이 무기 때문에 방패를 못써가지고 야 빨리 들어가 보자 오 뒤에 쫓아간다 나도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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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쫙 피해서 바로 들어가자 좋았어 들어와 데리고 아 대면 진짜 안 들어간다 아 안 돼 맞아 아 아 자꾸 이상하게 가끔씩 어어 어 어이 뒤에 뭐여 이거 이때는 도망 댕기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편 나올 때까지 도망 댕기 우리 편 나오면은 우리 편 우리 편 나와라 아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우리 편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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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떻게 때리면 돼 오오 아 흥분했어 이거 어떻게 때리면 되겠지 어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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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게 아프네 어떻게 때리면 되겠지 어 좋아 이거 뒤에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인가 모르겠네 아니네 포스 때리던 거 우리 편인데 좋아 아 이번에 쉽게 잡았는데 아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예 하다보니까 적응합니다 자 이거는 봤으니까 벗겨버리고 오오 오오 깜짝이야 오오 좋아 이때 가서 한 대 때릴 수 있겠는데 좋아 아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네 어 데미지는 아유 아유 좀 아우 좋아 이때 이때 아아 이때 때려야 하는데 아우 너 진짜 움직임이 살아있다이 아 백 라이브한다이 움직임이 아아 아 저기 두 방 때리는 거구나 아 세 방 때리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깜짝이야 두 방 세 방 두 방 때리고 오케이 와 이제 패턴 이제 거의 다 눈에 이용 갑니다 점프했을 때 한 대씩 때려주는 거 잊지 말고 한 번 두 방 자 점프하고 탁 피하고 또 한 대 후야 후야 자 한 번 자 점프했으면 또 가사한데 후야 때려주고 둘 둘 아아 아아 안 돼 안 돼 자 이거 두 번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럼 난 또 때리고 그렇지 네 딱 내려 찍을 때가 때릴 타이밍이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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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야야 야 방금 건 새로운 패턴이야 어허 방금 흑흑흑흑흑 죽었습니다 하하하하 예 아 소울 아 괜찮아 소울 얼마 안 돼 한 천 천 점인가 소울 한 천 점인가 있었어 그 정도는 뭐 예 기부하죠 뭐 응 소울 먹다가 또 죽을까봐 일부러 먹지 않았는데 아 잡을 줄 알았어 난 솔직히 응 솔직한 느낌으로 6천 소울이었어? 아니야 내가 마지막으로 샀을 때 천 얼마였는데 6천까지는 안 되는데 어 6천이면 조금 아까운데 에이 괜찮네 근데 예 6천 정도야 뭐 어 어 와 아따 이 아줌마들 왜이래 왜이래 어 야 물량 묶어 안 돼 때리고 좋았어 맞았다 안 돼 때리고 아 아 물량을 먹어야겠다 안 돼 아 여기 나왔다 자 요 때는 예 아하하하하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예 우리 펜 나올 때까지 자 소울 먹자 이거 얼마 되지 안 소울이지만 800원 어이구 어 저기 나온다 나온다 야 니들 나한테 봐 어 왜 여기 있어 아 어우야야야 죽겠다 이거 일량하러 묶어 자 아우 징그러운 아이 야 뭐야 우리 펜 죽었어 아니네 우리 펜이네 저거 뭐야 아 그러지마 어 한 대 맞고 아 좀 한 대만 때려보자 아 뭐여 뭐여 아 또 나왔어 아 야 우리 펜 빨리 나와라 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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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요럴 땐 안 때려야지 아 안돼야야야야 나 죽겠는데 좋았어 물량 하나 먹고 어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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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허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2페이지까지는 가는구만 예 자 물량 먹고 자 이번엔 자세히 초집중해서 점프할 때 내려야돼 어어 허허허허 어후 그러지마라 어 야 물량 하나 먹어도 되겠니 미안한데 아 아 겁나 무서워 문장 하나만 먹을게 아 아 누굿 어어 아아 오 뭐야어 아아 내 진짜 아 어렵다 응 겁나게 어두워 겁나게 어려워 좀 몇 번 더 봐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응 좋아요 다시 아 이번엔 맞지 말고 들어가야 하는데 물량 아껴야 하는데 좀 아 네 그러면 너무나